조계종 제36대 집행부 핵심 종책인 백만원력 결집불사와 관련한 책이 발간됐습니다.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중국의 고전인 열자 탕문편에 나오는 우공이산의 발언에서 이 시대에 필요한 지혜의 가르침을 찾고 있습니다. 정준호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지난해 4월 한국불교의 중홍을 위한 백만원력 결집불사 선포식이 봉행됐습니다. 36대 집행부의 핵심 종책인 백만원력 결집불사는 불자 100만명의 원력을 모아 4가지 과제를 포함해 불교 부흥의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 조계종 출판사가 발간한 원행스님의 책 백만원력 한송이 꽃을 발언하면 그동안 백만원력 결집불사 활동들을 돌아보며 부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불자들에게 생각해볼 만한 질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백만원력 결집은 고시 바람을 시작으로 하여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을 정립하고 널리 교화하기 위한 활동, 자리 이타의 보사력을 사회적으로 실천하는 활동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짚고 일어서라. 책을 열면 처음 나오는 이 문구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경주남산 열암국 마애블복원, 인도 부다가야 한국사찰 건립, 불교전문병원과 요양원 설립, 계룡대 영해법당 불사. 네 가지 발언을 이뤄나가고 있는 활동에 동참하고 있는 불자들의 모습 또한 책 곳곳에 실렸습니다. 경주남산 열암국에는 천년에 가까운 세월을 엎드려 있는 마애불상이 있습니다. 70톤이 넘는 마애불상을 세우는 일은 많은 비용이 들 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한국 불기를 일으켜 굳건한 반석 위에 올린다는 의미를 담아서 이 불상을 세웁시다. 사회적 약자들을 대변하는 불교의 역할도 책을 통해 만날 수 있습니다. 불교 등 종교계 도움으로 12년 만에 복직이 확전됐던 KTX 해고 승무원들과 남대서양에서 침몰한 스텔라 데이지오의 유족들을 위로하는 활동은 부처님의 가르침 그대로를 실천해 옮기고 있는 겁니다. 원행스님은 세상을 바꿔나가는 것은 머리가 잘 돌아가고 이치에 밝은 사람들이 아닌 큰 원력을 가진 누가 뭐라 하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실행하는 사람이라고 설파했습니다. 우공이산의 지혜를 통해 한국 불교 중흥의 역사를 다시 써내려가는 대작불사에 사부대중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